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한선희님이 월요일 힘차게 시작합니다. 전주엔 비가 와요. 농사에 필요한 비라서 즐기면서 출근합니다. 그렇죠. 지금 모내기 한창 했거는 이제 끝났겠네요. 그렇죠. 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이 중요한 때죠. 네, 그래서 이 비도 즐기면서 출근을 하고 계시다는 한선희님 그 마음이 좀 예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은서방님 오늘 새벽같이 출근하는 날인데 뉴스부터 들으면서 시선집중 시작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에서 이어폰 꽂고 듣고 계신가 봐요. 그리고 환장의 커플님이 치솟는 물가 팍팍한 살림에 통신비라도 아껴보려고 요금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실시간 참여는 어려워졌지만 핸드폰에 라디오 기능이 있어서 출근길에 라디오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래도 잠깐 데이터 켜고 유튜브 방송에 올라타서 좋아요, 토큰 내고 삐딱성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겠습니다. 가끔 흥분하거나 월말에 데이터가 좀 남으면 가판 위로 올라와서 참견할게요.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뜰살뜰하시다. 이렇게 허리띠 졸라야 매야 겨우 살 수 있다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라는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물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리를 비울 때는 pc 끄기, 계단 이용하기 등 에너지 절감 챌린지를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기업들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대요. 아니, 계단 이용하기 열심히 해서 땀나서 에어컨 틀어서 땀 식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형마트에서는 요즘에 선풍기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외식 물가도 크게 올라가지고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7% 올랐는데 외식 물가는 7.6%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식 대신 라면물 끓입니다. 이런 사연들도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고물가 시대에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물가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다. 이런 사연도 좋고요. 또 나는 이렇게 아끼며 산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환장의 커플님처럼 난 이렇게까지 아끼며 산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8001 열려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여기에 사연 남겨주시면 잠시 후 3부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한 분은 제이비와 전화 인터뷰도 진행을 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합시다. 물가 이야기는. 꽃 타령도 3세 번이라고 했는데 꽃 타령도 아니고 듣기 좋은 하나도 없는 물가 이야기로도 몇 주째 계속하는지 모르겠는데 물가 이야기는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로 한번 우리 정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까지만 물가 이야기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상회의 만찬이 열렸는데 이 만찬 자리에 후쿠시마산 사케가 올라갔다라는 소식 국내 언론에 엄청 포도가 됐습니다. 후쿠시마 연에 있는 사케 회사 미스자키 슈조가 제조한 사케라고 하는 건데요. 딱 이 뉴스를 접한 순간에 많은 분들은 아, 후쿠시마산 안전하다라는 홍보에 나섰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국제용 홍보, 국내용 홍보가 다 겸해져 있을 것 같은데 국제용 홍보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로만 한정해서 제가 관련 뉴스 두 개를 뽑아왔는데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첫 번째 뉴스는 5년 전 2018년 12월에 나온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아시죠? 홈플러스 일본 사케 판매 코너에 유독 한 제품만 제조사 주소가 적혀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제조사 주소가 어디였느냐? 후쿠시마현이었는데 후쿠시마현만 쏙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논란이 되자 홈플러스가 해당 제품을 전량 철수하고 판매하는 모든 일본산 제품의 제조업체 주소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발무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게 2018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4월에 나온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의 한 유명 주류 수입업체가 후쿠시마산 사케 수입을 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후쿠시마현 소속 시의 단위만 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후쿠시마현은 빼고 그 밑에 있는 소속 시의 단위만 표기를 했다. 왜 그랬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어떤 기초단체 도시명하면 다 알죠. 어느 도에 속해 있는지. 하지만 외국에서는 알 길이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본의 도시를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거겠죠. 하지만 후쿠시마는 익숙한데 후쿠시마현에 있는 기초단체 도시름은 우리는 생소하다는 겁니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후쿠시마현은 쏙 빼버리고 도시름만 적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다. 후쿠시마에서 제조된 사케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고 그냥 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올해 4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지금 판매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면 G7 정상회의 만찬장에 후쿠시마산 사케가 올라갔다고 하면 이제 국제적 홍보에 있어서도 광명을 찾는 겁니까? 그럼 일본이 앞으로 후쿠시마현이라고 제품 표기에 박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데 한번 지켜보죠. 두 번째, 일본 국내 측면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국내에서 자기 나라에서의 얘기인데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불신. 일본은 믿기 힘들다, 믿기 좀 어렵다. 이런 어떤 여론조사가 지금도 40% 안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계 주요 7개국 정상이 만찬을 하는데 후쿠시마현 사케가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안전하니까 드세요. 이런 국내 홍보용을 겸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일본 국내에서도 40% 안팎이 지금도 불신감을 표하고 있다면 이웃나라인 우리나라는 이 장면을 어떻게 감상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 보고 약간 궁금했는데요. G7 만찬에 지금 후쿠시마산 사케가 제공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 히로시마현의 현지 니혼슈 두 종과 함께 제공이 됐기 때문에 이 사케 이름이 니혼슈인가 봐요. 그러니까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후쿠시마 산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정상들이 일단 첫 번째 제공했다지 마셨다라는 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이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공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G7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그런 보도가 있긴 했죠. 후쿠시마현에서 어떤 것에 어떤 제공이 된다는 뉴스는 이미 있었죠. 그 나라에서 다 체크를 했겠죠.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다만 정상들이 그러면 맛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이유나님이 후쿠시마 수산물도 이렇게 표기 안 하고 많이 팔릴 것 같아 걱정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토토로님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둑이 재발절을 해서 표시를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의견 주셨네요. 표기에서 광명 찾자. 이거의 계기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후쿠시마에서 제조 판매된 사케를 마셨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농수산물은 수입이 안 되는데 이런 가공된 거는 수입이 되고 있군요. 수입되는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는 한다고는 합니다. 그렇군요. 오염수 시찰단이 지금 일본에 도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걸 활동을 하고 올지 그것도 좀 시선집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G7에 대한 평가는 오프닝에서 JB가 얘기한 것처럼 2, 3부에 걸쳐서 짚어볼 테니까요. 계속 시선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박민식 국가보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제기된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개만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박민식 후보자가 18대 국회 법사위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조폭 형사 사건을 비롯한 16건이 소송해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데요. 관련 상임의 영리 활동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이자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는 게 박용진 의원의 문제 제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민식 후보자 측은 휴업 변호사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했어야 하는데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박민식 후보자의 이름이 변론 요지서 등 소송서류에 함께 기재된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착오다 이런 해명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복되는 우연은 필연이고 반복되는 실수는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죠. 박민식 후보자 측의 해명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아십니까. 우연한 실수가 16번 반복됐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한두 번은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16번 반복돼서 우연적인 실수가 나타났다. 이해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지금 위법성은 없다. 후보자 측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할지 좀 궁금하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도 제기가 됐더라고요. 박민식 후보자가 보훈처장으로 있으면서 과거 같은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했던 김노은 변호사를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 및 보훈기금 운용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통상기관에서는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는 인사혁신처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서 인원을 추천하거나 기관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해서 민간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훈처는 처음에는 인사혁신처에서 해당 인원을 추천받았다고 해명했다가 인사혁신처가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말을 바꿨습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선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노은 위원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또 말을 바꿨는데요. 법률 전문가 가운데 양성평등, 청년 등 요건을 고려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해명이 조금 궁색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세 번 지금 나온 거잖아요. 해명이. 버전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고 절차에 부합하지도 않고 이러면 우리는 이런 걸 두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적 채용이라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사적 채용 보니까 또 다른 케이스가 떠올려지는데 그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데 지금 제이비는 김노은 변호사 한 건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김선옥 변호사라고요. 이분은 지금 박민식 후보자가 부산 강서갑 의원이던 시절에 한나라당 공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김노은 변호사랑 같은 민간위원으로 추천이 됐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명이 지금 궁색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박민식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이 됐다.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2년 편향 논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박민식 후보자의 배우자 관련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네. 지난 15년간 20차례나 전시회를 열고 500만 원 이상의 그림을 판매하는 등 화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는데 최근 5년간 사업소득이 0원으로 신고가 됐다는 의혹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해명이 나올지 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청문회가 오늘입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승객을 분산하기 위해서 김포시가 걸포 북변역에서 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 70번 시내버스를 지난 1월에 신설을 했고요. 이어서 운행 횟수를 9번에서 41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버스 승객 수가 별로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 600명 수준이던 승객 수가 증편 운행 이후에도 800에서 1000명 정도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포시가 버스 요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10번 이상 70번 버스를 이용하면 한 번 이용요금 1450원 가운데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략 한 월 1만 원 정도 환급을 해 줄 것 같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대략 월 1만 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김포시 설명이 이렇더라고요. 철도보다 버스의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시 도착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버스 이용을 꺼린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래서 월 1만 원 환급 카드를 꺼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 1만 원에 혹해가지고 전철 안 타고 버스 탄다? 별로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그림이 있냐면 지금 서울시가 개화에서 김포공항까지 한 2km 구간에 버스 전용 차류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돼야 정시 도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1만 원 환급 카드를 먼저 꺼냈다.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때는 이 1만 원 환급 카드라는 게 일정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럼 왜 미리 꺼냈느냐. 이건 중앙정부부처하고 협의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꺼낸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까지 되기를 바라면서 미리 꺼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무튼 김포올드라인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참 해법이 어렵다는 하나의 또 상징적인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투개 님이 지하철이 겁나 빠른데 왜 버스를 타요?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포석을 갖고 꺼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시선집중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주 토요일 방송된 KBS 시사직격에서 큰아버지인 전재국 씨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조카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니 찾아오지도 전화하지도 말아라. 약도 끊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살아.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전재국 씨가 왜 이랬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습니다. 왜요? 전우원 씨의 그간의 폭로와 주장과 행동을 비정상적으로 몰아가야 전 씨 일가의 안의와 재산이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을 언급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우원 씨의 주장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내놓은 주장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연결짓기 위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인데 바로 전우원 씨의 친모, 최 모 씨입니다. 이 최 씨가 검은동 관련 정황을 폭로를 했는데 전두원 씨가 자신의 친정아버지에게 어떤 상자를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는데 그때 남편 전재용 씨가 그 상자 안에 대여금고 열쇠가 가득 들어있었고 대여금고마다 채권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자신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폭로를 낸 겁니다. 최 씨는 연희동에서 만 원짜리 현금을 다발로 만드는데 며느리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이 내용도 추가로 폭로를 했는데 이런 폭로가 이어지는데도 검찰과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징금 납부 주체가 사망했기 때문이겠지만 전두원 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검은돈의 수혜자들은 여전히 그리고 버젓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현실은 도대체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어떤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좀 대달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법 논리지 좋지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물풀회 님이 돈이 피보다 진한가요? 라고 해 주셨고 라디오 헤드 님은 그러면 전우원 씨도 답장 보내지 그러셨어요.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삼촌도 아닙니다. 돈 숨기지 마세요. 뭐 이런 답장을 보내시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런데 이 방송에 등장한 또 다른 인물도 있었습니다. 전재국 씨와 사업을 함께했던 지인인데요. 전재국 씨가 그에게 200억 원의 무기명 채권에 현금화를 부탁을 했고 서너 달에 걸쳐서 현금화를 했었다 이런 증언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전우원 씨가 어려서부터 자신도 모르는 수십 개 회사의 임원이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좀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그런 모습도 그려졌는데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정보 공개 청구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이러면 조금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은 돈의 어떤 흔적이 이제 하나둘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데 추적되고 있고 추적의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길게 걸릴 것 같아요.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